야구에서 1시간 정도 됩니다. 진짜 야구 처음이군요. 아 흐흐흐하 아 아 조금 준비 저희 실시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그러운 뷰에서 멋있는 뷰코칩입니다. 네, 패스 강의사 김유정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네, 주말 푹 쉬셨죠? 아, 그냥 췄어요. 아무것도 안 가. 그러니까요.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아프잖아요. 운동도 안 하고, 지금 당장 목요일날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자신 있으세요? 자신 없죠. 자신 있어야 돼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남은 3일입니다, 3일. 3일 동안 이제 진짜 몇 시 안 남았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좀 하루만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오늘 다시. 다시 똑같아. 네. 똑같아졌어. 다시 해봐야죠. 오늘 열심히 찍고 운동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달라진 모습도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자, 연습을 한 20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 거라고. 하겠습니다. 첫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떤지 아실 건데요. 진짜 야구 처음이군요. 상당히 심각했죠? 오늘 한번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자, 돌려보시죠. 오, 꼬리. 꼬리, 꼬리. 내려오고. 아웃. 괜찮았어요. 자세히 좀 나옵니다.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아웃. 아웃. 어떠신가요? 하루 만인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2회째라고 하지만. 공 던진 거는 한 30분? 이틀 앞에서 한 30분 정도 밖에 안 되고요. 개인 연습을 할 시간도 없고.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잘 던진다고. 잘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다시. 몇 개만 해볼게요. 하나. 둘. 이게 보여야잖아요. 둘. 보여주고. 회시되는 느낌. 그렇죠? 봤죠? 다시. 다시. 오케이. 다시 하나요? 응. 올리고.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내려올 때. 오해. 왜 저리 빠지셔? 하나. 둘. 잠깐. 하나. 둘. 여기 있어야 해요. 보여줘. 둘. 둘을 못해. 둘. 하나. 둘. 둘. 오. 좋았어. 둘. 셋. 오. 나 있었어. 하나. 나 있었어. 오. 이렇게 한참 다 됐어. 오. 정확하게 왔어. 정확하게. 먼저 가슴이 정확하게 왔어. 둘. 셋. 그렇지. 오. 좋았어. 우리 왜? 우리 왜? 우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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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뒤에서 딱 모아놓고. 하나. 둘. 아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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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52kg. 아이소. 잘한다. 아이소. 그렇지. 아이소. 아이소. 그렇지. 아이소. 아이소. 지금 기쁨의 표현을 한번. 춤으로 표현해. 춤으로 표현해. 보이시죠? 진짜 좋아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지금.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어이소. 어. 아이소. 오케이. 너랑 봐. 늘었어. 하나 봐. 늘었어. 늘었어? 네. 아이소. 한 개. 한 개. 두 개. 오케이. 감사합니다.